제주 해상에서 상어 출몰 신고가 잦아져 물놀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개변 인근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레저객이 상어를 발견했다며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출몰한 상어의 종류는 정확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크기가 2에서 2.5m로 추정됩니다. 서귀포시 연안바다에선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2개월여간 지기도 인근, 중문, 성산 등에서 모두 5건의 상어 출몰 신고가 다이버나 낚시객 등에 의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무태상어가 실제로 포획됐습니다. 무태상어는 주로 온대,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며 최대 3m까지 자라며 백상아리, 뱀상어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등 연안 활동 중인 수중 레저업체나 조업하는 해녀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며 상어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